. 우연히 발견한 거네요? 네. 여기 피어센가 복둥이 다 사놨는데 오늘 보니까 낮에 물이 이렇게 환경이더라고요. 그래서 문 열어봤던 얘기잖아요. 어휴. 네. 다 못 쓰게 된다고. 네. 저기 복둥이 흘러내린 건 여기서 새겠죠? 그렇게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요. 네. 저는 그게 걱정이더라고요. 저쪽에 열어봤어요? 네. 저쪽 세대 열어봤어요? 네. 다른 데는 다 안 쓰세요. 괜찮아요?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흘러들어갔다고 봐야해요. 네. 난리 났네. 네. 지금 다른 데는 괜찮아요. 괜찮죠? 네. 여기 두 집이 임대를 못하고 있거든요. 여기 다 오수가 역류해가지고 제가 막 비닐으로 막 막아놨어요. 막 올여름에. 네. 여름에. 네. 세בר 같이 주실 임하는 시간을 빼세요. 네. 네. 나중에 과자 happens. 헐 아ersonExcuse awfullySorry. 그래. 헐스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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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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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